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100대1의 싸움을 하는 아니지 홀로 만명을 대적하는 만인지적이라고 그러죠. 장판교 위에 장비같은 그런 엄청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어질어질 할거니까 타이렌을 두아알 미리 드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화가 잔뜩 난 아들맘 덜덜덜덜 원제 아니 내가 아들을 낳고 싶다는데 왜 불편한 말들과 시선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30대 여성이고 기혼자에요. 검색을 해보니까 제 나이도 mz세대 사람 여성이기도 하더라구요. 그동안 은근히 쌓인게 많아 제법 글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아들 임신하는 방법 유튜브로 검색해봤다가 거기 보니까 왜 굳이 아들을 가지려고 하냐 시대차우적 발상이다 성차별이냐 이런 댓글들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적인 발언들이 너무 많아 화가 나기도 해서 그냥 하소연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무조건 아들이 싫다 글이 길다 이러면 그냥 뒤로 가시면 되겠어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저희 첫째가 아들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뭔가 듬직하고 든든하고 임신 사실을 안 순간부터 은근히 아들을 바랬기에 성별이 밝혀졌을 때도 어머 요것이 어떻게 엄마 마음을 알고 했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아 물론 딸이라고 했어도 좋았겠지만 말이죠.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환경 탓에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저한텐 언니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특히 언니하고는 연년생이고 그러다보니 같은 물건을 서로 같이 공유를 해야 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 싸움이 심했고 또 언니가 어린 나이에 실수로 임신을 해 집을 나간 점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님 때문이야 라고 엄마한테 감정을 쏟아내고 한동안 연락을 끊은 점 진짜 찐 미혼모를 자처해 가족 모두를 안 보고 자신의 딸만 바라보고 사는 점 부모님이 자신의 딸보다 동생의 아들들을 더 좋아한다라 믿고 서운함을 일일이 토로하는 점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어릴 때부터 많아가지고 그런 언니한테 질렸기에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 들어요. 저도 딸이고 엄마와 감정 싸움 심하게 한 적이 있지만 철이 들고부터는 엄마하고 잘 지내왔고요. 또 저희 막둥이인 남동생은 부모님께 상처되는 말 어릴 때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착실하게 부모님 챙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하고 싸울 일 같아도 동생하고는 무던히 남아갔고요. 그냥 저희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고 부모랑 잘 지내는 딸들도 많다는 거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므로 딸이 모두 다 저희 집안 같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저의 개인적인 집안 환경 탓도 있으니까 제가 아들을 낳고 싶었다 이거예요. 이제 둘째도 계획 중인데 주변에선 딸도 낳아봐야지 딸들이 더 부모한테 효도를 잘한다고 하더라. 아들 낳으면 집안 기둥불이 흔들린다. 군대에 보내놨더니 얼마 안가 장가간다더라. 며느리가 시댁은 멀리한다 등등 그런 말들 많이도 하더라고. 아니 아들 낳을 때부터 이런 말들 수시로 들었어요. 아 네 그래요 크크크 이러니까 만만해 보이나 요즘 딸 낳는 방법도 유튜브에 있으니 그대로 따라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 그래 그럼 아들 낳는 방법도 있겠네 이렇게 웃으면서 저는 첫째도 아들이라 좋았고 둘째도 아들 갖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반응하는 꼬라지가 아이고 요즘 세상에 아들 바라는 엄마들이 어디 있냐 성차별 좀 하지마 아니 자기도 여자면서 어쩌고 저쩌고 구구절절 그지같은 소리를 해야 돼 내가 뭐라고 먼저 뭐라고 했어? 아니 첫째 때도 아들을 바래 딸 바래? 이렇게 물어봐놓고 진짜 난 아들 바래요 난 아들이 좋아요 아들 부자인 집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시대를 역행하는 여자를 보는 것처럼 이런저런 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만 내놓더라고 둘째는 어떤 상비리길 원하냐 본인들이 먼저 물어봐놓고 딸이 들으면 서운하겠다 아니 나한테 딸 없는 거 알면서 이런 소리를 왜 해? 심지어 성별을 묻지도 않고 나는 딸이라서 다행이야 난 딸이라고 듣는 순간 아들 아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이런 개소리를 듣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어지러워 아들 가진 엄마들은 오히려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아니 내가 아들 마음인 거 다 알면서 도대체 누가 뭐라 했다고 딸이라 좋고 딸이라 다행이라 소리까지 한답니까? 예? 이젠 둘째도 아들 갖고 싶다니까 왜 언니는 딸을 기피해? 이런 얘기를 들으니 짜증부터 나고 진절머리가 나요 발끈했죠? 죄송해요 저는 제 주변에 제 주위의 딸들보다 아들이 부모한테 더 잘하고 감정 문제 안 일으켜서 아들이 더 무난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적이 뜨문뜨문 많았거든요 그래서 질문 받으면 딸보다는 아들을 더 선호한다는데 그런 사람한테 굳이 여자아이를 낳아서라는 것도 강요하고 자유를 침범하는 행동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MZ세대지만 시댁 제사 지내는 거 오케이고요 전날까지는 아니지만 당일에 시댁 가가지고 전부 치고 만두 빚고 이런 거 좋아해요 2, 3주에 한 번씩 시댁 방문하고요 친정보다 시댁 먼저 들리고 또 매일 하는 거 아니니까 1, 2주에 한 번씩 정도는 시댁에 가가지고 시부모님 말상대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드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물론 이거 다 제가 먼저 자처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 남편도 고마워하고 또 여러분은 남편도 잘해주니까 시댁에 더 잘하게 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런데 얼집 엄마들이랑 가끔 만나 이런저런 수다로 집안 얘기하다 보면 마치 되게 안 됐다는 듯 아우 효도는 셀프인데 남편 너무하네 그런 건 남편이 칼마를 쳐줘야 하는 건데 문제다 이런 소리 왜 하는 거야? 아 물론 배울 점 많은 동생이네 언니네 하는 여자들도 있는데 대부분 내가 하는 행동을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살지마 이런 식의 말도 턱턱 해대니 솔직히 그러면 거기서 없는 남편 욕 시댁 욕이라도 해야 되나? 빈정상하고 아니 내가 친정 부모님한테 받은 것보다 시부모님께 받은 게 더 많고 또 시댁이 더 화목하니까 발길이 더 간다 아이가 있다 보니 한창 이쁠 때 봐야 하니까 더 자주 가는 것도 있다라고 말을 해도 언니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막 시큰둥한 반응 보이고 아니 그럴 거면 시댁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걸 물어보지나 말든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 안 나온다고 역차를 받는 기분이라 어울리기 싫다가도 아기들 학부모고 또 초중고 다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학부모일 수도 있으니까 정보를 들으려면 친해지기도 해야 되고 요즘 시대에 여성 사람이면 다 딸을 바라야 되고 다 시댁 쪽으로는 오줌도 안 느고 시댁 어른들께 바다만 먹고 며느리로서 도리 안 하고 노부도 안 챙겨야 하고 그런 거야? 저는 이런 발생들이 너무나 무례하다고 봅니다 내가 여자니까 자녀는 아들을 바란다는데 반대로 딸 가진 아빠한테 딸은 다 도둑년이네?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근데 왜 아들 이뻐라 하면 기둥보리가 뽑힌다 며느리 거다 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도 따지면 성차별 역차별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에 일일이 발끈하는 내 자신이 싫다가도 가끔씩은 이빨은 소리가 하고 싶어질 때도 있거든요 지금처럼 나나 우리 언니나 사춘기 때 엄마한테 엄청 상처되는 말 많이 했다 사춘기 때 남자애들 오토바이 타고 패싸움 하고 다니면 여자애들은 온갖 지장하고 술 먹고 꽐라대가지고 남자애들 만나다가 인생 골로 가는 경우 되게 많다 나는 딸이라도 안 그랬지만 우리 언니는 그랬다 내 남동생은 안 그랬지만 우리 남편은 학창시절 그렇게 커가지고 시부모님 속 오지게 썩였다고 하더라 고로 딸이라고 다 키우기 쉽고 아들이라고 다 어렵지만은 않다 우리 언니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내 남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뿐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남녀에 대한 차이점인데 딸이라고 다 효심이 깊고 또 다른 공감 능력이 다 뛰어나다 그냥 누구시는 딸이 좋은지 몰라도 저는 그냥 아들이 좋아요 이유는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그런가보다 이러면 될 것이지 왜 아들이 좋냐 이렇게 왜 물어보는가 진짜 오히려 모순 아닌가 싶기도 해요 본인들도 딸이지만 어리고 철이 없을 땐 엄마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엄마들 희생 갈아서 잘 커놓고는 딸들이 다 부모를 위한다 역겨운 소리들 하는 건지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 속 썩이고 크는 건 다 동일하거든요 나는 안 그래도 다른 집 딸들은 그렇게 자라왔고 나는 안 그래도 다른 집 아들들은 그렇게 잘한다 이거야 1등이 있으면 꼴등도 있는 것처럼 잘하는 집 자식이 있으면 못하는 집 자식도 있는 거고 이거는 남녀 통틀어 뽁불뽁이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내 주변에 아들이 더 무난하길래 아들이 좋아 아들 낳고 싶다 이건데 뭐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할 만큼 내가 이상한 거냐 이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성차별 당하며 살아서 바들바들 거리는 건가 너무 딱하게 생각이 돼요 제 입장에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별 뭘 바라냐 이런 걸 물어보질 말든가 이미 답을 딱 정해놓고 아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세상 아들들은 다 무심하고 돈 잡아먹는 귀신이다 이런 편파적이고 부정적인 소리들을 왜 하는 거야 오히려 자식 효심 바라는 거에 더 소름 끼칠 문제 아닌가요? 요즘은 아들이 좋아도 말썽부린 딸 부모 거역하는 딸들도 다 유산 일대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유산도 아들딸 구분 없이 줘야 법정 분쟁이 생기지 않는 거라고 아들 결혼 보낼 때도 도와줄 여유되는 부모들은 아들 집 딸 혼수 다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은 아들 딸 시집 장가갈 때 자기들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일반 중상층 결혼한다고 일절 지원 못 받았고 시댁 쪽에선 전세금 지원 받았지만 저희 남편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고 자기도 사회 초년생 때부터 집안 생활비 보탰고 집에 물질적인 도움도 드렸으니 받는 거라 당당히 받았고 시부모님 덕분에 저도 그나마 대출 안 받고 전세 아파트라도 살고 있으니 시부모님께 며느리 도리하는 건 기본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갈비도 하고 자체도 하고 그렇게 두세 가지씩 해가지고 제 스스로 자처해서 만들어 시댁 챙겨드리고 그러는 거라고요 다들 각각의 집안 분위기와 특성이 있으니까 효도할 사람은 아들딸 구분 없이 부모 챙기는 거고 자기 페이스에 맞춰 효도하는 게 요즘 시기인 겁니다 저는 아들딸 시집 장가간다고 지원 안 할 거고 저희 부부 죽은 후에 자식들한테 유산 가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잘났든 못났든 내가 태어나게 만들었으니까 부모로서 죽어가는 건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치만 아들이라서 집을 사줘야 되고 딸이라서 반찬 셔틀을 해주고 그거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죠 저를 포함해 지금 MG 세대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과 달리 씀씀이가 크고 문화생활 여행 등 자기 욕구와 본능대로 살기를 추구하는 세대라서 부모가 되더라도 절대 자식들 도와줄 여력이 없을 겁니다 30년 50년 뒤면 의학도 더 발전해가지고 막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150세 이런 세대가 될 수도 있는데 자식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자기 노후자금 하기에도 빠듯한데 3대 4대가 일을 안하고 먹고 놀아도 돈이 남아도는 재벌이라면 또 모를까 일반 우리같은 서민이 아들이라서 집을 해준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들이든 딸이든 지들 살기 바빠 부모에게 기본적인 도리도 못하고 사는 MG 부모님들 되기 뻔하니까 아들을 원한다 하는 사람한테 아들 낳으면 기둥불이 뽑힌다던데 이런 얘기는 넣어두세요 시대차오적 촌스런 이야기다 이거야 유산반반 시대라고 그냥 나란 사람이 아들 남아를 더 선호하는 것 뿐이라고요 며느리는 시댁을 멀리하고 사위는 장인장부 모시고 여행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다 개소리야 마누라가 내 부모한테 잘하니까 남편도 장인장부한테 잘하는 거예요 며느리로서 그 어떤 도리도 늙은 시부모 안쓰러운 마음도 없이 그저 가족이 되길 거부하는 마누라 뭐가 이쁘다고 장인장부한테 더 잘한답니까? 말도 안 돼 실제로 그렇지가 않으니까 미혼 남녀분들은 조장 세뇌 당하지 마세요 자기 부모는 자기가 챙기되 플러스 시댁 친정의 내 배우자 되는 사람이 잘한다 그럼 나도 거기에 맞춰서 배우자 부모님한테 보답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게 아직까진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결혼 생활이라고요 혹시 자기 부모한테는 지랄밖에 돼야 하고 장인장부 혹은 시부모님께만 더 잘한다 그건 그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키운 거야 결혼 후에 임신하면 어떤 상별을 원하는지 나 자신은 압니다 아들을 원할 수도 있고 딸을 원할 수도 있고 뭐 둘 다 좋으니까 아무나 나와라 이런 걸 수도 있고 딸을 원한다고 하는 여자한테 딸은 동거하면 임신하면 결혼하면 무조건 여자가 손해니까 아들이 더 낫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여자가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 왜 저래? 이럴 거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특성이고 다름이라고 아들 좋다고 아들 낳길 바란다고 역차별하지 마요 본인이 딸이라 차별받았다는 상처 트라우마로 힘들면 병원에 가라고 굳이 아들 낳은 사람 앞에서 딸 자랑 늘어놓고 아들이면 이런 귀여움은 모르겠지 이러면서 구구절절 딸내미 장점 늘어놓지 말아라 이겁니다 저는 어릴 때 성차별 없이 자라서 딸이라 해도 예쁘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으로 키우겠지만 그냥 딸보다는 아들이 더 듬직하고 그런 것뿐이라고요 왜 아들을 원한다고 요즘 세상에 그게 어딨어 이런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여자는 아무래도 약하고 함부로 대하면 상처가 남자보단 클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아들 원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예전에 아들 딸 드라마 있죠 나는 그 귀남이 엄마처럼 키우려고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 저와 같이 역차별 발언 당한 엄마들도 계신가요? 아니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안 가리고 어울려서 그런가?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지 계속 남편 욕 시댁 욕 하는 사람들은 그게 결국 자기 얼굴에 침변된 건지 모르는 거야? 딸이라서 진짜 좋고 행복하기만 한 건지 좋으면 잘 키우면 되는 거지 아들 낳고 싶어서 의학적 기술을 넣어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뭐 구슬했어 아니면 무당을 찾기를 했어 뭐랬어 그냥 내내거리고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싶어도 왜 아들 가진 엄마한테 아들들 단점을 브리핑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길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여기까지가 바로 프로로그라는 겁니다 진정한 전투와 피튀기는 싸움은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줘요 진짜 힘들어 attention 이 바퀴가 병원 불고